주문 골철, 근데 퇴근 이슈, 5번 카메라에 들어온 의문의 여인 양산 받쳐들고 여유 짜자, 조개 따윈 패지 않겠다는 뚝심의 포즈로 태양을 등진 그녀 천명의 사람들이 조개를 태느라 비지 땀을 흘려도 홀로 사색과 여유를 즐기는 멋들어진 그녀 그를 문득 길을 떠난 넓은 갯벌은 부처님 손바닥, 매의 눈으로 사람들을 지켜보는 그녀 얘들아, 니들 뭐하냐? 그냥 재미있게 놀다 가더라 왜 또 왜 이렇게 바른 소리 이렇게 해 이제? 맨손잡이야 원래? 응 오지랍도 넓으셔라, 행동, 목장, 말까지 수상한 점 한두랍니다 이 할머니, 대체 뭘 하시는 분인지? 할머니, 복장이 특이하시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응? 동산 쓰시고? 아, 이렇게 손님들 오면 이제 바지락 해놓은 거 안내도 해주고, 아르켜주고 또 저기 반드란뻔에는 바지락이 없어 그래서 또 그리 나가면 나가지 말고 여기 있는 데서 잡으라고 지 손님들 이리 오시라고 그러고 아, 말 주민분이세요? 네 여기서 뭐 주민분이신데 그냥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뭐... 아니지, 이 뜨거운데 어떻게 그냥 자연 봉사를 하루에 들여 그냥 돈 받고 하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물 때 일이라 시간을 뭔 얘기 못 해 물 때 일이니까 이제 물 이렇게 나갔을 때 하고 물 들어오면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물 빠졌을 때만 물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그게 뭐야, 굴이야 애기야, 굴이야, 굴 우와, 돌 쌀인데 진짜 굴이에요? 그렇지, 그게 굴이야 와우 천천히 다녀, 천천히 넘어지면은 다쳐 한마디로 백미리 마을 갯벌 가이드 당당한 직업 여성 되시겠다 조개가 읏해요 네? 조개, 조개가 조개가 근데 조개, 조개가 조개가 있고, 굴을 떠나서 그 망에는 안 되는 거야 요런 망을 갖고 와야 돼 저기 있어 갖고 와야 돼 민원 해결은 물론 공공질서 확립까지 철두철미 진정한 슈퍼 할메다 너 눈 내고 오셔서 너무 못 캐면은 또 할 수 없어, 괜찮아 그런데 애들이 좋아해서 자, 이거 이거야? 오우, 좋다 어머 이거구나 그래, 굴기 캐시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래 나 처음, 나 처음 캔 거거든 할머니 둘이 모이니 만남이 따로 없다 몰랐지 그렇지 자, 여기도 있고 얘들아,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여기도 있고 이리 와, 이리 와, 여기도 아니, 애들 저들이 원래 캐어 시간 없어 얘들아 이리 와, 빨리 와 여기 있다, 여기 자, 야, 야, 여기 여기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는데, 얼룩아 자, 요런 식으로 캐셔야지 여기 많다 시간 없어, 빨리 캐어 시간 없다, 빨리 와 요런 식으로 캐셔요 여기만 있는 거야, 여기? 아이, 다 있어 골고루 했으니까 손님이 인정 알아둔게 캐셔 아아 아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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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